대전시가 매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을 취소한 데 대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잘못된 처분이라는 판결이 나와 사업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. 대전고법 행정일부는 매봉공원 민간특례사업자가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으며 대전시가 업체 측 변경안에 문제가 있다고 봤다면 다른 보완책을 찾도록 기회를 더 줬어야 했다며 민간특례사업 취소는 잘못됐다고 판결했습니다. 매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은 대전 유성구 매봉공원 35만 5천 제곱미터 중 18.3%의 452가구의 아파트를 짓고 나머지는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대전시가 환경훼손 문제로 사업을 부결한 도시계획위원회 결정을 받아들여 취소한 바 있습니다. 시는 도시계획이 결정을 받아들여 진행한 만큼 취소에 문제가 없다며 대법원에 상고할 예정입니다.